어머어머 아 또 틀렸네 돌아버리겠네 어떡하지? 2월달 저널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일단 용지를 만들고 하드보드지를 자른 다음에 키링만 달아줬거든요 가로 19, 세로 28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프린트를 해놨어요 넙지를 사용해서 써줄 거예요 이렇게 고정해주고 이거 봉으로 표지를 따줘요 이렇게 새겨졌거든요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줬고 마커를 사용하다 보니까 뒷면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종이를 하나 더 대어줬거든요 여기다 그리고 이걸 붙여주려고 이거를 했기 때문에 종이 하나를 빼면 이거 다 열어야 되거든요 그럼 한 페이지에는 그냥 만들어주고 이 두 개는 눈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눈코입이 완성됐고 이렇게 눈코입이 완성됐고 이렇게 해주고, 이건 속눈썹, 코는, 이렇게 코 그려주고, 입술은 이렇게 입술 그려주고, 눈썹을 더 그려주고, 이렇게, 그리고 얼굴형은, 이렇게 얼굴형, 귀는 약간, 이렇게 그려주고, 앞머리는 이렇게, 입을 살짝 벌려주고, 여기는 눈썹을, 큰일을 봤네? 책받침, 꽂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리본을 달아주고, 목 그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애교살 그려주고, 이런 거 그려주고, 그리고, 다섯 개씩 그려주고, doin', Tin', networks, and integers. 있기요. 이 부분은 reflectoroneles 마소 Brilliant. 헤어. 다시 아 또 틀렸네 돌아버리겠네 그리고 마카롱 여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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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붙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끝났고 이 뒷면을 보면 이렇게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랑 이 종이를 붙여주고 이 안에 일기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서일페에서 구매했던 거 날짜도 이렇게 찍어주고 이거 스탬프로 굳이 안 찍고 그냥 그래도 됐을 거 같은데 그래도 밑도안이라고 생각하고 찍어줬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날씨였습니다. 안녕 날씨였습니다.